00리 840 안녕하세요.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미원상사입니다. 미원상사 은 은 1959년 설립된 동산은 황산 및 분말유황을 주축으로 하는 기초화학회사로 출발함 현재는 개면활성제, 자외선안정제, 산화방지제, 고무첨가제, 전자재료 등 첨단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성장하였음. 동사를 제외하고 21개의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음 매출구성은 개면활성제와 감광제가 약 90%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산화방지제, 자외선안정제와 기타 부문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음. 기업개요 대시 1959년 11월 설립되어 개면활성제와 전자재료 등 화공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1989년 9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주요 제품은 개면활성제와 산화방지제 및 자외선안정제, 포토센서 타이저와 폴리머, 감광제 등의 전자재료이며 국내 개면활성제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 중 대시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는 개동청운정세화공유한공사가 있으며 2016년 8월 주 동남합성이 종속기업 미원이오디 주 를 흡수합병하며 종속기업으로 편입됨 재무 대시 포토레지스트의 성장에 따른 피아어 원료 수주 증가로 전자재료 부문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사용처 다양화로 개면활성제 수주 역시 증가한 가운데 주요 제품 판가가 상승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하였으며 기타수지 및 금융수지 저하에도 순이익률 상승하였음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부진에 따른 전자재료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나 아프터머의 수출 증가 개면활성제의 적용 범위 확대 폴리머 첨가제의 회복 등으로 일정 수준의 매출 규모 확보할 듯 2023년 6월 2일 기준 장마감 미원 상사의 시가총액은 8153억 원입니다.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. 미원 상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58위 입니다. 미원 상사의 상장 주식수는 485만 주입니다. 미원 상사의 액면가는 5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. 미원 상사의 퍼은 11.94배이고 추정 퍼은 n-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7.0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.4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54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659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2.35배를 보여주었습니다. eps는 14,080원이고 추정 eps는 n-a원 입니다. pb아어과 bps는 각각 2.33배 7만 2,25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.89% 입니다.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.1만점의 n-a이며 목표주간은 n-a원 입니다.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29번지억원 572억원 770억원 입니다.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18번지억원 577억원 722억원 입니다. 미원상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1번지 58%이고 유보율은 5,007.92% 입니다.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.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. 회사에 남는게 돈이네요.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.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1.36이며 전일 대비해서 32.19 더하기 1.25%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